껍찬 아니고 내돈내산이라구 구독좋아요 빨리 댓글 공유 저장 눌러주시구요 국물 부터 먹겠습니다 마라 삼국제 고기같은걸 많이 못놨어요 그래도 14000원 나오더라 아껴서 한다고 했는데도 14000원 나오더라 일단은 뭐부터 먹지 넓적당량이라고 하나 오늘 7건 했다고 했잖아요 예고편에서 좀 아프다 그런거 아냐 내 돈 내가 사냐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뭐 두부같은건데 할지만나갈지 783 이매니저 아앗다 이매니저 아애들이야 안 훔쳐서 그거 우산격 고기를 많이 했었는데 고기는 3000원어치 밖에 안놨어 이건 옥수수 면인가 그거 있잖아 국수같은거 그러지 않아도 7건 하고왔는데 7건이나 했으니까요 그거는 쇼츠고 지금 실시간인데 급하게 먹을 필요가 있어 급하게 먹어야 돼 쇼츠는 15초고 1분이니까 그 안에 저거 하는거고 실시간도 그렇게 빨리 먹으라고 하면은 어 체한다 체 지금 몸도 안좋은데 지금 어 지금 머리 엄청 두통이 엄청 심해가지고 좀 이따가 겔포스 먹어야 돼 머리 진짜 두통 진짜야 심해 지금 어 불면증에다가 오늘 배라 일곱개 냈어 일곱거 음 물 한잔 하자 손차인다 손차 마라탕 마라탕 해가지고 이 앞에 있던 마라탕은 작년 2023년 2월달에 제가 갈략제 시다 바리고 있을 때 그때 고실테 40에 40만원 고실테 고실테이다 하면 여기서 고시원은 화장실이 공용이야 고실테이다 하면은 좀 돈을 더 내고 개인 화장실이 별도로 붙어있는거 뭐 많은지 알죠 고실테하고 고실테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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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어봅시다 음 맛있다 숟가락 얻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트로트 가수 박군 알아요 응? 박군 박군님께서 아 뭐 저기 그 뭐 저거 하시거든 응? 뭐라고 해야되지? 밀키트 같은거 그런거 하시거든 보양식 아 뭐 삼계탕 같은것도 하시고 케이블 홈쇼핑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 박군님께서 DM 주셨어 그 몸모신하라고 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까먹었어 오늘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박군님이 보내주신거 그거 그것도 먹방할 때 많이들 찾아주시고 많은 간식 부탁드려요 그래야지 내가 다른 협찬도 술술 잘 들어올거 아니야 어 트럼프가 아니야 틀러트 틀러트 죄송합니다 어 떨면서 안한들고 블루투스 들어왔잖아 요거 어 요거 포펙트 아이투 어 김홍일 그 정치인인데 어 그럼 편하게 먹을게 당면이나 해가지고 김홍일 정치인 오늘 일 벗겠다고 아 처음에 밸민커넥트 하다가 바로 오고 갔어 바로 일반대행 콜이 없어가지고 바로 오고 일반대행 타다가 밸민 플러스 지금 사무실 세번째에 옮겼습니다 어 쓸 만한데 내가 쓸 내가 말했잖아 나는 이게 필요가 없다고 이거 뭐지 cctv 그 용도로는 유용한데 잘 되고 잘 좋아요 설치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거 쉽더만 여기 선 정리하는게 그래서 그렇지 어저께는 2023년 2월달에 배달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새우 새우 이런거 좀 아껴 먹읍시다 유부 새우 한 마리 밖에 안넣어 아껴 먹어야 돼 유부 단무지로 먹어 뭐가 지금 서울이에요 응 내일 닐슨은 이어서 봐야돼 봐봐 2023년도 거 그거 하고 예고판 하고 또 실시간 또 최신껏 보여주잖아 그 다음에 내 목이버섯 진짜 좋았네 응 ccbb cb cb ccbb 한자로 한글로 당연히 cb de고 영어로 cb de고 숫자 발음 연음으로 하면 cb 4가지를 모두 동시에 충족합니다 거짓는데도 엄청 고민 많이 했어 저거 짓는데 엄청 고민 많이 했어 응 술을 먹방에 cb를 내가 갈아볼게 먹방에 cb를 아예 어 분자인가 뭔가 departments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상접이나 고기라든지 햄을 덮여서 추가해서 먹으면 돼. 거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이런거는 갖고 와야지. 아침이라고 해야하나? 오늘 첫끼야. 그거는 조명깔이 있어서 그래. 국물 이렇게 좀 먹을게. 여기는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만 해달라고 했어. 오징어 엄청 탱글탱글 했었는데 엄청 쪼그라더 왔네. 바로 와서 먹자. 그거 안 와서 하라고 해. 이게 화장품 냄새? 그게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먹다보니까 괜찮네. 아 그리고 선배 그럼 혹시 탕후루는 탕후루루루 탕탕탕탕탕탕탕. 탕후루는 오늘 못 갖고 왔고요. 탕후루는 예전거 있으니까 예전거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2023년도 1년 전에 찍은거 있을거야. 똑같은건 분모자가 맛있다. 이런거는 사야지. 이런거는 따로 구할 수가 없잖아. 뽀뽀해주고 싶다고? 성기룡이야? 배달 위험하죠. 위험해서 지금 7건 하고 들어왔잖아요. 시마이이죠. 시마이. 전문 영어로 시마이. 시마이 치겠습니다. 그런거 하지말라고. 응? 이런거 하지마. 그거 나쁜거야. 응? 그러면 안돼. 형님 좋았다고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응? 좋았다. 그 다음에 두부같은거. 오늘 술 안먹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 빨리 황화공을 저장해주세요. 코인 생활비를 한다고 다 파왔어요. 태맘? 아까 뭐지? 태맘이라가지고 근데 DM으로 할때 본인꺼 응원만 해달라고 해. 남꺼 누구 해주세요? 누구한테 뭐라고 해서 응? 그런거 비속어 같은거 해달라고 나한테 그런거 시키면 안되지. 응? 저번에 안현종인가 누가 했었던거 같은데? 응? 그 컨셉입니다. 컨셉. 캐릭터 설정. 어. 좋은 하루 보내고 있는데 몇몇 응디 뭐 어쩌저쩌고 하는 바람에 조금 약간 텐션 떨어졌어. 그 다음에 뭐지? 티라미슈 해. 티라미슈 해. 티라미슈 해. 어. 티라미슈도 연습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어. 응. 티라미슈 케이크도 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오늘 태국어로 응? 태국어로 사랑해달라고 하면 내가 또 태국어를 어떻게 합니까? 응? 갖고 또 한참 팝팝으로 또 찾고 팝팝으로 또 찾고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또 그것도 해주고 그러고 하지마. 응? 복차 죽겠어. 응? 그러지 않아도 싱가포르에서도 DM하고 일본에서도 DM하고 응? 왜? 그걸 보내는 여성분들 심리가 뭐가 왜 보내는거야 도대체? 응? 나한테. 응? 응? 쓰읍. 컷. 쓰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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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그래서 백반집 하나 차려드렸잖아요. 하. 쓰읍. 아. 뭐 찌찌. 근데 찌찌 때문에 조금 그래. 응? 어. 일본은 뭐 찌찌인데 찌찌가 조금 어감이 그래. 그래서 그건 패스하려고. 응? 응? 넘은거 알려고 하지마. 응? 7권 했습니다. 응? 이 타임에 새고 하나 먹을까? 새고도 좀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다 어쩔 수 없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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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그거 했는데 연습했는데 안돼. 응? 탕탕탕탕 그 버전도 있더라 탕탕후루루루루 에서. 탕탕탕탕. 어어.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이거 이시께요? 뭐찌모찌띄? 저거 다가 어감이 좀 그래요? 어. всimal 했습니다. 전문 용어 나왔네. 20개 탔어요. 고생했어요. 응? 응? 맛있네 이게 맛있어 쫀득쫀득하니 분모어져 느낌이 되게 쫀득쫀득해 모찌모찌 기모찌와 핑두냐고가 흙뜨다 DM? 메시지가 DM이야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올린거죠 뭔 댓글을 읽으세요 아 메시 호날두 쇼킹했잖아 우리 한국어와서 쇼킹해가지고 그거 싫어 분모자야? 분모자만 했어 선풍기 보여줘야돼 그런 뉴스를 아동학대 학원선장님은 뉴스에 많이 떠오르는데 우산경? 우산경 아껴두고 있어 아 근데 이거 진짜 하얀색 못입었어 진짜 맛있어 음성메세지 감사했어요 요즘 피해 많이 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오늘 7건 하고 그냥 마치려구요 부끄러워 안은떡해도 되는데 운전할때 안은떡하지만 위험해요 근데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십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잖아 기억을 못해요 하루에도 진짜로 진짜 거짓말하면 한 50통은 하는거 같아 그래가지고 그중에는 몇명은 아예 일십이죠 섭섭해 하지마요 아 이제 맛있는것만 나왔다 여묵하고 고기하고 맛있는것만 나왔다 몰라? 댓글로 추천좀 해줘요 댓글로 뭐 쟁반짜장 나오는데 그런식으로 추천좀 해줘요 아 이거 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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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만화상국지인데 뭐 협찬받거나 그런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오토바이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이거랑 뭐 한자로 뭐 세글자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냥 여기가 그냥 아달이 맞았어요 나중에 그게 복불복이야 디엠은 복불복이야 뭐 읽어준다고 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요 댓글로 아퍼 머리 너무 두통 심해가지고 겔퍼스 좀 딱 먹어야 돼요 물이야 물 물 달라먹었어 건강하게 먹잖아 이 정도면 건강하게 먹는거지 나머지는 헬멧도 벗고 천천히 혼자 마무리 질께요 그런거 하지마 왜 73,000원은 왜 그래 미국주 이상한 메세지 보내지 말고 댓글로 추천들 많이 해주고 오늘 방금 연속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편하게 볼게요 너무 힘들다 13,900 얼마 14,000원 나오는데 운동 안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